대박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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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크낙크낙 낙낙 선생님 안 오셨어? 자기 heart? 오늘의 오늘의 제비 꽁돌 30포 억눈이 되게 오랜만이다 억눈이다 그리고 오늘 과메기 한번 이렇게 매달아 봅니다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9일 일요일 오늘은 진해 라라 피싱을 타고 문어 낚시를 나왔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문어 낚시를 나왔고요 즐겁게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사람이 춥구나 오랜만에 애기 3개 달고 30포 다니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사람하는 선치기 가나요? 이때가 기회다? 네 좀 춥긴 춥긴... 어이구야 또 붙인다 붙인다 우리 선장님도 붙인다 좋아 좋아 설렘 설렘 갑시다 자 삼치기 갑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잡았다 나 주삼! 심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우 아일에 걸린 거겠죠? 아이고 오랜만에 다 오랜만에 뜨네요 아유 오랜만에... 아유 아구 아유 힘들어... ㅋㅋ 욕망이ỉ- 오 저기 너무 예쁘다 보이세요? 해 뜨는 거 자 여러분들께 멋진 진해의 바다를 선물합니다 쭈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문어를 접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꼭꼭꼭 반드시 반드시 키도 오바요 하필요가 계속 신경쓰이네 아름다운 진해 여러분들한테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끈적였거든요 이게 라인이 떠있으니까 저는 감을 좀 늦게 잡는 편이어서 저기 갯바이아신 김재철님 안녕하세요 조선님 김재철님 오오 좋아좋아좋아 자 벽치기 갑니다 벽치기 내 섬치기 갑니다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왼쪽으로 완전 완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첨님 1마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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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왔어. 아닌가? 화장인가? 약간 끈적걸리는 게 선생님 왔던erd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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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ily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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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끈적거렸어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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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오 쇼 좋다 키도 오마 키도 오마 데관이 오마 아 끈적거렸어 약간 선장님 나 했어 했어 했다 했다 죽인데 정신 못찾이겠어 아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나 피가 없는 줄 알았어 아 살짝 깜짝거리었는데 아 좋아 좋아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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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적거렸거든요 이게 찐이지 이래서 문어하지 이 마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스 하는 거 아닙니까 몇 킬로? 오 1.6 1.6 오예 1.6 1.6 1.6 내꼬였니? 킬로가 두 마리로 가자 화이팅 풍경이 너무 예쁘죠 오늘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상수에 섰는데 문어는 7월에 시작을 해서 7,8,9가 메인이고요 이제 10월, 11월 들어가면 킬로가 그리고 12월부터는 사실 내만권에서는 거의 안 하고요 이제 원도권으로 나갑니다 1시간, 2시간 정도 먼 바다까지 나가서 1월, 2월까지 진해는 1월까지도 문어를 합니다 1.6 2.6 2.6 아, 한 번만 뜯어내자 조용해 2.6 언니야 예민하다, 조용해 3.6 어떻게 잡았지? 어떻게 잡은거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축하해, 방머리 아쉽다 아쉽다 늘 아쉽다 자, 여러분 겨울 문어는 사실 마디스를 기대하고 오는 건 아니니까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오늘 한 마디만 잡으면 대박이다 했는데 나누보는 성공했으니 좀 아쉽기는 한데 오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저는 한 마디, 네 한 마디 성공했습니다 꽝은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진해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낙크 낙크 낙락낙 3, 2, 1 안녕 까본다 까본다 이럴내 까본다 그래야지 시작할게요 안녕